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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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인천광시 공도회 박학진 회장님을 쳐서 한판의 공도교실 출판진영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한판의 공도교실의 저자 박학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수 저는 57년 동안 검도 외길 인생으로 걸어오면서 검도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이 한판의 공도교실이 탄생되기까지 12회 세계동선수권대회에 감독을 영입을 할 시에 대한검도회에서 월간검도라고 하는 검도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발간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당시 편집장이었던 이고식 편집장이 지금까지 선수 및 지도대상을 해왔으니 검도 응용 및 대응 기술에 대해서 연재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청탁이 왔었습니다. 저는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곳이 편집장께서 검도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만 줘야 될 거 아니냐 저를 설득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큰 용기를 내서 1년 동안 월간검도에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후에 많은 검도인들이 그 월간검도에 실었던 내용을 수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.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말씀들이 되셨습니다.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묵혀두었던 원본을 꺼내서 하루씩 하루씩 교정을 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교정을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거의 한 20년 전에 했던 건데 수정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. 용기를 내서 하나씩 하나씩 편집을 해 나가면서 결국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이 책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. 앞으로 많은 음료들께서 이 책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박수도 드리겠습니다. 박수 안녕하십니까. 제가 8단 범사 박학진이라고 합니다. 한판화의 검도교실 출판 개념회를 짐하여 전국 검도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해서 앞에 섰습니다. 저는 검도와 평생을 같이 해왔습니다. 모든 일을 취할 때 검도를 생각하고 검도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바르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 대안검도교실에서 추구하는 바른 자세, 바른 정신, 바른 검도를 전국에 있는 검도인들이 추구하는 검도를 잘 따라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검도를 해오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의 박학진이니까 이기까지 검도가 아니었으면 있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 검도를 통해서 인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수석검도관 조민진입니다. 오늘 회장님 출판 기념식에 오게 되었는데요. 평상시에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책까지 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축하드립니다. 박학진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. 검도 57년 외길 인생에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로 나온 것 같은데요.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도를 위해서 더 멋진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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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